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주주 차는 200m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3위 7번마 리틀브라운까지 안쪽에서 선두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7번마 리틀브라운 앞서있고 외곽 뒤에는 10번마 원더드리머가 거리차를 좁히며 승급이 추격합니다. 전의 성공을 합니다. 선두는 10번마 원더드리머입니다. 10번 7번 3번 결승선이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군 경주인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2번 동촌 아티스트가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이 7번을 따라잡을 듯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2번 동촌 아티스트는 단독 선두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일진서라 2위 안쪽에서는 7번 11번 두 마리가 3,4위권에서 접전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2번 10번 7번 11번 경주리 10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4번마 다이아축제 정정희 기수입니다. 2위까지 노려봅니다. 4번마 다이아축제 안쪽에서 추격을 합니다. 선두는 6번마 로열스타 관심을 모으는 2위권을 7번마 승승쾌거리 바깥쪽에서 앞섭니다. 6번마 로열스타 결승선 통과했고 7번과 4번이 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 낱말 경주인 정로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지상제일 해피 직선주로에서도 근소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5번 지상제일 해피는 중반 격차를 벌려면서 단독 선두 여유 있습니다. 2위권에서 역전이 펼쳐졌습니다. 지상제일 해피 단독 선두 여유 있고 단독 2위로 10번 퀸앤패어가 따라갑니다. 5번 10번 8번 경주리 12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마 CU피코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13번 거리차 계속해서 1마신 2마신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11번마 스마트타임 그러나 안쪽에 11번마 스마트타임 계속해서 선두 지켜낼 것 같습니다. 11번마 스마트타임 11번 13번 두 마리가 앞섰고 경주리 13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마 나나가 3마신 2차여서 1마신 앞서 있는 4번마 대군항 대군항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 11번마 애프터포 몬스로 바뀌었고 선두 4번마 대군항을 넘어서기에는 역구적 선두 4번마 대군항 종반 단독 선두 확볼이 붙인 가운데 2위는 12번마 경주리 12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는 13번마 포토시와 안쪽 3위는 1번마 초원길입니다. 14번 13번 두 마리가 앞서고 이제 후미에서 추격하는 말 바깥쪽 9번마 금순이 엄지 14번 9번 반마신까지 좁힙니다. 바깥쪽 선두로 보상하는 9번마 금순이 엄지입니다. 경주리 14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쪽에서 있습니다. 거리차 1마신 6번마 사이렌스턴 추격합니다. 더욱더 걸려놓습니다. 2번 6번 11번 3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는 12번과 14번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가운데 12번마 금각이가 바깥쪽의 모습을 보입니다. 2번마 라올루사 2번 12번 3번 경주리 14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가세하는 8번마 샌드위즈 4프로선에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2마신 그사 안쪽에서 2마신 3마신 정도 단독 선두를 붙여나고 있고 2위는 3번마 슈퍼서프가 안쪽에 10번마 탑디포인트 단독 선두의 2위는 3번마 슈퍼서프입니다. 10번 3번 7번 8번 경주리 18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는 9번마 가람준도 선수권 모습 보이면서 무적 황제가 올라옵니다. 안쪽에는 1번과 11번 3번 바깥쪽에는 6번마 한입포인트까지 선수권 모습 보인 가운데 거리차를 좁히는 5번과 6번입니다. 선두 7번마 누리왕 7번마 5번 6번 결승선주가 있습니다. 경주리 1900m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선두 7번마 인두양 최록했지 격차 좁히면서 4쿤선에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12번 7번 바깥쪽에 14번마 미스터리 마치가 바깥쪽에서 안쪽 자리 잡으면서 미스터리 마칩니다. 12번 14번 9마리가 앞서고 3위는 13번마 문검 이 장소는 12번가